애호박 청경채주기 애호박 아이 잘 먹네 먹어 자 자 아 아 아 맛있다 희정이는 약간 뻑뻑한거보다 약간 물기가 있는걸 좋아하더라구요 꿀떡꿀떡 넘길 수 있는거 아 단호박을 주니까 우웩 우웩거리네 자 아 아 아 맛있어 아 아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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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자 다 먹었습니다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다 먹었대요 애정이 다 먹었대요 다 먹었습니다 오후에 또 먹자 이렇게 이제 또 먹으면 이제